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2020년 제3회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요 과목은 회로이론 자 이번 시험에서 회로이론 문제는요 상당히 쉽게 낸 편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거의 된 거야 아주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요 한 두세 문제밖에 눈에 안 띄요 그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번 회로이론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평행하게 된 편이다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제어공학에 관련된 문제죠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라프라스 변환 연습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일단 시간함수 ft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보통 시간함수는 소문자로 표현해 방정식을 얘를 라프라스 변환하면 대문자 f로 표현하고 t가 s 복수함수로 바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미분 dt분의 d 이거 1차 미분이죠 미분은 그냥 s로 바뀐다라는 거 라프라스 변환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분은요 그러면 적분은 항상 미분의 반대야 미분이 dt분의 d가 s로 같다는 얘기는 적분은 역수로 미분과 적분은 반대다 자 그 다음에 저 방정식에서 저항이라든가 이 c라고 하는 어떤 소자들 얘는 그냥 일반 상수다 그러니까 시간함수도 그대로 바뀌지 않고 상수 측급해서 그대로 r과 c로 그대로 원형을 유지한다 자 이게 요 문제 풀기 위한 기본적인 라프라스 변환 공식 자 그러면 문제 주어진 식 뭐 칠판에 저기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한번 eit 입력절합이라는 뜻이고 rit 그 다음에 플러스 l에 dt분의 dit 플러스 c분의 1의 적분 그죠 인테그랄의 it dt 그죠 아 자 요 방정식을 라프라스 변환 해봐라 자 그러면 제가 뭐랬어요 이 소문자 시간함수 eit는 ft는 fs니까 얘는 대문자 ei의 s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항은 상수 그대로 그 다음에 소문자 it는 대문자 is로 플러스 l에 이거 뭐야 이거 1차 미분이죠 1차 미분은 s가 된다 it는 대문자 is 된다 이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변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상수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분은요 인테그랄 dt 이 적분은요 s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시간함수 it는 is다 자 그러면 문제 보기 찾으려면 전류 is에 대해서 정리해 줘야죠 그러면 전류 is에 정리하면 자 is니까 is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럼 나머지 r, ls, cs분의 1은 반대체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넘어가면서 위의 분자는 eis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서 그대로 써오면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이 되겠죠 자 근데 정답을 여기서 못 찾아요 절대로 문제에서 보기에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주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cs를 다 전부 다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cs 곱하게 되면 여기 또 써볼까요? 2차부터 lcs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cs를 여기다 곱하면 rc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cs 곱하면 약분돼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cs가 될 테고 eis 뭐 옆에 써도 되지만은 이쪽으로 옮겨서 써볼게요 자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? 정답은 1번 문제 1번은요 기본적인 라프라스 변환이 가능한 수험생들이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그냥 평였던 문제고 자 2번 문제요 기본파의 30%인 3고조파 기본파의 20%인 5고조파 그럼 이 문제의 문맥이 기본파의 30%가 3고조파였잖아요 그럼 기본파는 기준이 몇 퍼센트예요? 자 우리가 기본파는 기본파를 기준이 안 봤을 때 3고조파가 30%였으니까 기본파는 얘는 기준 1 즉 100%라는 얘기죠 이게 문제의 가장 포인트예요 기본파는 문제에서 기본파 100%라는 말 없는데요 그 말을 갖다 쓸 필요 없죠 기본파인 30%인 3고조파 기본파의 20%인 5고조파라고 했으니까 기본파는 기준으로 오는 거야 1 그렇죠? 100%로 그러면 외형률은요 우리가 외형률을 구하는 식은 뭐죠? 기본파의 실요값 분의 반드시 실요값이에요 그 다음에 위는 전고조파 전체 고조파의 실요값의 합성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기본파는 100%고 그죠? 루트에 3고조파와 5조파는 그 성분이 틀리니까 벡터적으로 해줘야죠 피타고렉에서 그러면 30의 제곱 플러스 20의 제곱이니까 자 요 계산하면 몇이에요? 계산하면 0.36인가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요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평양 문제고요 자 3번 문제도 3번 문제도 상당히 쉬운 문제죠 A상의 전압 자 지금 문제에서 0상, 정상, 역상 주어졌으니까 대칭상분이거든요 그러면 A상 전압은 요 문제에 맞는 기본식은 어떻게 돼요? A상 전압은 단순하게 0상 전압 정상 전압 역상 전압 B상 전압과 C상 전압도 있죠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요 문제에서는 그 B상 전압과 C상 전압은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생려할게요 자 이꼴 V0 마이너스 8 플러스 J의 3 V1 6 마이너스 J의 8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V2 플러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J의 12 그러면 실수부 허수부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겠죠 실수부 마이너스 8 플러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8 그럼 어떻게 돼요? 플러스 8하고 마이너스 8은 약분되잖아요 그죠? 그러면 실수부는 6이 되는 거고 허수부 J의 3 마이너스 J의 8 플러스 J의 12 플러스 J의 12하고 마이너스 J의 8 하면 플러스 J의 4 플러스 J의 4에다가 플러스 J의 3 더하면 몇이에요? 플러스 J의 7 나오겠죠 자 이 풀이 보세요 이 정도 난이도라면 우리가 손쉽게 풀 수 있는 아주 평이한 문제 지금까지 풀었던 1번, 2번, 3번 문제 전부 다 우리가 점수 따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정도 문제면